뭐라고 하시지요? 참 싫다, 저 새끼. 자, 저런 노래 잘하는지 몰랐다. 부산 KBS 어린이 합창단 출신이다. 여보세요? 어, 누나가. 어. 알겠다. 어디 가는데? 우리는 파출소로 한다. 내가 먼저 갈게. 이제 난 널 지켜볼게. 이제 난 나의 곁에. 다시 나에게 돌아와줘. 언제까지 되니. 언제까지 되니. 가야자. 널 지켜볼게. 널 지켜볼게. 새해 send.